두번째, 세번째, 네번째의 절반 부분까지의 부분이 절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손목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디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신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과 손목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고 계시는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최근에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손목에 무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목을 과신전한다거나 과굴곡했을 때 수근관이라는 공간에 압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안쪽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하면서 안쪽에 있는 정중신경이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정중신경의 바로 위쪽에 있는 손목 가로인대라는 구조물이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면서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마티스 질환이라든가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도 2차적으로 손목터널 증후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손이 저리는 증상입니다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가 저리게 되는데요 특히 정중신경이 담당하는 부분인 엄지손가락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절반 부분까지의 부분이 정중신경이 저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손목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특징적으로 밤에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잠을 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손을 좀 이렇게 털어준다거나 하면 좀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적인 소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이 점차 악화된다면 엄지손가락이 이 엄지 두덩이라고 하는 부분의 근육 부분이 있는데 이 근육 부분을 정중신경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중신경이 손상을 받는다면 이 엄지 두덩 부분의 근력이 약화돼서 엄지손가락으로 뭔가를 짚는다거나 컵 같은 것을 들었을 때 컵을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처치에 단추를 잠글 때도 잘 잠그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특징적인 증상을 확인하고 관련된 신체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이 의심이 된다면 신경 관련 증상이기 때문에 신경이 어떤 부분에서 눌리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경이라는 것은 목에서부터 팔 끝까지 쭉 연결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떤 신경이 문제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해볼 수 있는 게 신경근존도 검사라는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근존도 검사에서 손목의 정중신경 부분에 이상 소견이 보인다고 한다면 신경이 왜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초음파 라든가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원인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기에 절인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주변의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약물 치료라든가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같은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인 증상이 심해지거나 한다면 직접적으로 수근관 부분의 염증을 줄일 수 있도록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해서 증상이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재발한다거나 증상이 오히려 더 악화돼서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이 생긴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중후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손목 터널 중후군이 의심이 된다면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쪽 부분이 수근관이 있는 부분이고 정중 신경이 잘 눌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30초간 지그시 눌렀을 때 손에 절인 증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손목 터널 중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부위를 이렇게 톡톡 쳤을 때 절인 증상이 생기거나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거 역시 손목 터널 중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모아서 양쪽을 이렇게 눌러 주었을 때 일부러 손목 수근관 부분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자세를 1분간 유지를 합니다 이때 점차적으로 손끝이 절여 온다면 손목 터널 중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목 터널 중후군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손목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목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목 사용을 줄이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라면 손목 주변부를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정중신경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최대한 벌려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자꾸 구부려주는 스트레칭을 한다면 정중신경을 자극하면서 주변을 유연하게 해 주어서 손목 터널 중후군은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목 터널 중후군에 증상이 생긴다면 적절한 치료를 빠른 시간에 받는 것이 예우에 좋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신경이 손상을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치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증상이 완벽하게 완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목 터널 중후군에 증상이 의심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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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